날출, 반드시 필, 알릴뽕, 알릴뽕도 되지만 청알곡도 됩니다. 청알곡. 갈지, 돌아올 반, 반드시 필, 절배, 알릴뽕, 알릴뽕, 알릴뽕. 또는 벨, 벨알자, 아리아는 날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출필곡지하고 반필베알이니라. 새로운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할곡자, 이거는 회의자가 되겠네요. 소우에다가 입구자. 이거는 희생의 소. 희생의 소를 바쳐서 시인이나 조상의 영한테 고한다는 뜻입니다. 소를 바쳐서 시인이나 조상, 조상의 영전에 이렇게 무엇을 청하기도 하고 알리기도 이렇게 빌기도 하고 그래서 알릴뽕, 청알곡 두 가지로 쓰인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올 반, 이거는 형성자가 되겠네요. 이거는 가다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바는 언덕 한자랑, 또우자는 오른손 우랑 같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른손, 또우자는. 그래서 언덕에서 바위나 뭐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걸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뒤집어버려요. 그래서 뒤집을 반자. 이거를 뒤집을 반자에서 음도 반자. 뒤집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돌리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되돌리다. 그래서 되돌아가다. 그래서 돌아올 반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자는 배반할 때. 배반. 배신 때린다 할 때 배반. 배반한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절뱃자는 절뱃자는 양손에다가 여기 깔개. 깔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자리를 깔고 두 손으로 절하는 형태가 바로 이 절뱃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도 손수자고 이 자도 손수자에다가 이렇게 깔개가 덧붙여진 자입니다. 그래서 두 손과 깔개가 있어 가지고 바닥에 자리를 깔고 두 손으로 절하는 것. 그래서 절뱃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를 알자.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네요. 말씀 말아달라. 이건 앞에서 배웠죠. 어찌 갈 자라고. 어찌 하다고 말하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아래에다는 말로도 하고 얼굴로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님을 아련한다는 말 있죠. 알현. 알현. 아련한다 할 때. 나타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문을 잠깐 설명해 드려야겠네. 출. 여기서는 이제 동사인데 명사형에 대해서 나갈 때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필. 복. 이것이 이제 서술어가 되겠네요. 서술어가 되겠고 이 지는 앞에 나갈 때를 나갈 때를 갖다가 의미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받는 대목입니다. 나갈 때는 이것을 청하고 반드시 청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한테 그냥 말하고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가 돼 있는 겁니다. 청하다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여기도 여기에 서술어가 되겠죠. 돌아와서는 반드시 절을 한다. 절을 하고 아랜다. 이거 같이 동사죠. 절하면서 아랜다. 그러니까 말로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반드시 온전한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가서 노는 건 좋은데 나가서 놀 때는 반드시 그냥 알리고만 가지 말고 어디 가도 좋습니까? 이렇게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청해야 된다는 얘기죠. 출필곡지하고 반필배알이니라 나갈 때는 반드시 이것을 알리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와서는 반드시 절을 하고 아랜다. 날출 안일불 박굴역 모방 놀유 반드시필 이슬유 모방 출불 역방하고 유필 유방이니라 새로운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출 안일불 다 했고 박굴역 박굴역 이거는 상령자가 되겠네요. 이거는 두 가지 썰이 있는데 하나는 도마뱀을 상령한다는 설과 둘째는 나릴과 달월의 상령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도마뱀은 도마뱀 중에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은 쥐 여건에 따라서 그 색깔이 쉽게 변하죠. 쉽게 색깔을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생존하는 이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달 변한다 해서 박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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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고칠력 또는 시울 이자로도 쓰입니다. 역과 이로 두 가지 모양으로 쓰입니다. 다음에 모방 모방도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각굴문에서 양쪽으로 손잡이가 달린 쟁기의 상령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쟁기가 일정한 방향으로 밭을 갈면 같은 모양에서 방향을 나타내가지고 나란히 늘어서다 또는 곁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두 번째에서는 배주자 배를 두 개 나란히 해서 이렇게 모가 난 모양이 만들어졌다. 또는 두 배를 나란히 묶거나 네모진 모양을 만들어서 뱃머리가 향하는 쪽의 방향을 목적지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방향의 뜻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방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모 네모단하다는 뜻과 방향의 뜻과 방향은 또 방위를 또 나타내죠. 방향의 방향의 그 다음에 방법의 방법 이제 이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이런 등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을유자 이 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시험시험 갈차기에서 가다의 뜻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깃발이란 뜻 이 자는 이 자의 생략형입니다. 생략형 흐르다 깃발이 나붓기다라는 뜻입니다. 깃발이 나붓기다. 바람에 나붓기는 깃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깃발 깃대에 이렇게 기를 꽂고 이렇게 노는 그런 장면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자는 요자하고도 서로 통합니다. 노을유자 헤엄칠유자 놀다 헤엄치다 이렇게 바꿔쓰기도 합니다. 노을유자는 한마디로 깃발을 가지고 노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슬유자는 요거 이제 형성자가 되겠네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손에다가 육다로는 고기육 고기를 가지고 있다 손에 손에 고기를 가지고 있다 에서 이제 있다 의 뜻이 나옵니다. 손에 고기를 가지고 있다 본문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불 역방 하시고 유필 유방 이니라 나감에 나감에 방 그 방향 방향을 바꾸지 말고 논매 방향이 있어야 할 지니라 노는 장소를 의미 하겠죠. 방은 자 출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주어 나갈 때는 노 로 나갈 때나 외출 할 때나 불 여기는 불역해서 바꾸다 바꾸지 아니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목적어 방소 방소를 바꾸지 말고 유 그 다음에 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주어가 되겠고 소수로 목적어가 되겠네요. 필류 반드시 있다. 뭐가 방소 이렇게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감에 방소를 바꾸지 아니하고 나가서 놀매 반드시 방소가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